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빛, 세상의 등불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 게네스가 하루는 대낮인데도 등불을 켜들고 아덴의 거리를 조심조심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본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대낮의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등불을 끄십시오 그러자 디오 게네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자연계는 밝은 낮이지만 인간계는 어두운 밤이라네 너무 어두워 등불을 켜지 않고는 바른 길을 걸어가기가 힘든다네 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외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어두워지고 사람의 마음이 캄캄해질 그날이 이를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두움이 세상을 돋고 캄캄함이 사람의 마음을 가렸을 때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그것이 바로 빛인 것입니다 신내요한이 증거한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사는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 오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1화에서 디오게네스가 들고 다니던 등불처럼 빛을 담은 그릇이 등불인데 예수님의 빛을 담은 등불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 이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먼저 어둠을 몰아내고 환하게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악한 동기는 드러나게 하시고 진실도 밝히 드러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숨겨져 있는 동기는 뭐냐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교묘하게 숨겨진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밝히 드러난 진실은 뭐냐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내용을 그들은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과거를 몰아내고 미래를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9장 8절에 보면 삭겨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을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에 몰아낸 과거는 삭겨오가 세리장으로 속여서 빼앗아 부자가 된 과거를 청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히 밝혀주신 그 미래는 뭐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돌려주고 또 토색하고 억울하게 행기 있으면 거기에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말하면 삭겨오가 진정한 회계를 한 후에 구원이 그 가문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문제를 몰아내고 인생을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문 9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몰아내는 문제는 뭐냐 질병 가난 저주 불행한 것은 다 몰아내어주시고 밝혀준 인생은 뭐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부여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행복으로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걸음과 인생길을 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협의기 13장 21절을 보면 야외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불타가 앞에 앞서 가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비춰 주셨듯이 오늘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먼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편 110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문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믄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믄 성령님은 발의 등이요 길에 빛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5장 1절 얇으면 베드로에게 그 빈배에다가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주인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띠띠고 신을 신으라 하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 대에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있을 때 천사가 와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문제의 감옥에 갇혀있을 때 천사가 와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뜨겁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빛은 차거나 미지근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냉랭한 영혼을 살릴 빛은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뜨겁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뜨겁게 회복시켜 주느냐 뜨거운 기도로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인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예수님의 가족들 전부 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린 기도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신적인 기도가 되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린 기도로서 여러분 뜨거운 신경이 되기를 주의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뜨거운 찬성으로 회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0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야외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의 오장육부까지 심껏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악가들을 잘 모릅니다만 그들의 음을 낼 때에 이 코로 내는 비음도 있고 머리로 내는 두음도 있고 그리고 이 둥부로부터도 음을 뽑아 올리고 발가락 있는 데서부터 음을 뽑아 올린다는 그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의 호응을 했던 페트 김도 이번에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1년 가까이 낮아져 있는 그 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1년을 노력을 해서 그 좋은 음이 나오도록 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찬양이 박자 음정 모든 게 다 정확하고 철저하게 잘 때탈지라도 그 속에 생명을 불어내야 되는 우리는 찬송은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뭐냐 좀 오줌짱게 찬양되는 것 같아도 기도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안에 녹여내는 마음으로부터 충분히 주님의 이것을 꼭 전해야 되겠다는 곡조 있는 기도를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찬양이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져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은혜가 막 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찬양만 들으면 막 그냥 치료가 되고 정말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도 전인적인 찬양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냥 뭐 앵무새처럼 찬양이 아니라 정말 뜨거워지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찬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뜨거운 전도로 회복해야 돼요 4등전 5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소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 취지를 아니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쪽으로 오고 많은 이런 양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간 걸 너 잘 가서 너 갈대로 가 너하고 우린 상관이 없어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있고 너희들은 이 교회를 사랑하기 전에 떠났지 않느냐 너하고 우리가 상관없어 이점 보기도 싫어 그리고 상중도 안 해 우린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양들은 우리 성도는 여기에 두고 이런 양을 이제는 찾을 때까지 어디 있든 하나라도 찾을 때까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뭐가 전도입니까 내 가족 구원이 전도입니다 내 친척을 데려오는 게 전도입니다 내 이웃을 데려오는 게 전도입니다 내 가족도 구원 못 시키고 내 형지도 구원 못 시키면서 남을 어떻게 구원시키려고 다닌다는 그 자체가 뭐냐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이 주의 이는 양을 정말로 통풀히 여기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면서 어떻게든 그들을 죽게로 이끌어올까 하는 것을 우린 마음이 다짐을 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뜨거운 전도의 불길이 불길을 주의 여러분을 추천드립니다 또 빛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힘이 있는가 바로 빛은 변화를 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장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장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래서 이 야곱의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몬을 베드로로 변화시켰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개바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시몬도 갈대였지만 그는 베드로 반석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또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4등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주목하며 나오는데 내용이 이 사울은 뭐냐 큰 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작은 자란 말이에요 큰 자가 될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교만과 자만이 있고 대단하게 자기만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지만 작은 자 바울이 되었을 때는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고 희한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죽은 자까지 살리는 능력을 오늘 바울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도 너무 아는 척하고 교만과 자만이 있고 내가 이만한데 내 위치가 이런데 그럴 때는 절대로 주님이 거기에 계시잖아요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저 모자라는 게 많고 그저 부족한 게 많고 나는 흠이 맞는 사람입니다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이렇게 나아갈 때는 주님이 그 사람을 높이 들어서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낮은 자가 되길 주예로 추권드립니다 제자들이 비급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부인하고 이마같이 했지만은 나중에 그들은 그 심령의 빛이 비치고 성령의 불이 임하니깐 산사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변화된 성도 변화된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또한 빛은 태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열한기상 18장 2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야외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의 이름 갈멜산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바알과 아사라 850대 엘리야 1의 전쟁입니다 그 재단에 넘으나 불이 임하는 걸로 결정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재단에 불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하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심령의 빛이 찾아와야 돼요 그럴 때 뭐냐 우리의 죄성을 다 태워지게 될 것이고 그 불로 악한 습관도 다 태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질병도 다 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빛은 뭐냐 올라가는 힘이 있는 것이 빛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여리굽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심령이 뜨거워져서 내려가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가래 주님을 봤다고 고함고함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올라가야 돼요 이제 올해도 이제는 다 지나가는데 이제 우리는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소망과 희망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도 이제는 올라가야 돼요 많은 물가가 세상에 막 치솟고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내려가고 모든 것도 전부 다 내려가고 이래서는 우리는 그 신앙이 돈독하고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찬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모든 것이 변화가 되고 모든 것이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등불로 세상에 등불로 부른받은 우리는 어떠냐 저와 여러분은 빛을 담아두는 그릇이 등불인 것처럼 빛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른받은 등불이 되기를 주의하며 추천드립니다 예수님의 빛을 빛을 비추어야 하는 등불인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외의 영광이 내 위에 이마였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과 그으른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뭐냐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또 살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상은 잠자고 있는 신앙 죽은 신앙이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일구로 인하여서 다 그냥 살았다고 하지만 잠자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교회 오는 발걸음도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유튜브나 적당하게 그냥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주님은 모이기에 말세에 힘쓰라 그러는데 모이는 것도 온데간데 없고 모이면은 그저 전염병이나 들어서 죽을 줄을 만 알고 이렇게 우리는 겁쟁이가 되고 주님이 원하는 것과 반대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정말 잠자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적당히 믿는 신앙은 안 돼요 남이 보는데 그냥 거치대로 믿는 그 신앙은 안 돼요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능력이 없어요 거기는 빛이 없어요 심령이 어두워지면은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양심의 등불이 다 꺼져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적당주의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어요 구별되는 곳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진실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어떤 등불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은 낮에는 태양을 비추고 밤에는 달과 별이 비춥니다 그러면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제약된 우리 인간 세상을 지금까지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작은 등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빛을 내는 등불이 되어야 되는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소를 비추는 우린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메색 도상에서 사도바오는 빛난 광채를 보고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성령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돼요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불 성령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돼요 또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으면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착해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진실해야 돼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다 간에 예수 그리스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그리고 성령의 빛을 비추고 우리의 착한 행실의 빛을 담은 등불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소망을 주는 세상의 등불 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되어야 돼요 이제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에 성탄여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1년을 지내오면서 뭘 내가 해왔던가 내가 무슨 등불을 켰던가 양심의 등불 심령의 등불 청령의 등불을 내가 켜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줬던가 아니면은 내가 독하고 악한 마음 거짓된 양심 화임맞은 양심 악한 양심이 되어서 세상 사는 것 다른 것 없이 내가 살아오진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빛이 되신 주님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빛을 조명받아 우리도 많은 사람에게 빛 주는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시간 문제는 사람 가슴에 서는 길을 바랍니다 병도 몸을 가져온 아픈 그 자리에 서는 길을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주님 올 한해를 우리가 보내면서도 빛으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어둠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며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질 때가 너무나 많고 마음의 눈을 밝히지를 못하고 심령의 눈을 밝히지를 못해서 모든 걸 결정 판단할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우나 빛으로 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조명시켜 주셔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빛을 세상 어둠에 밝힐 수 있는 미력한 힘이지만 협력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들을 찾아와 주옵시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품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담이 떠나갈지어다 낙심이 물러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고 응답이 올지어다 해결음을 받을지어다 가는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삶이 풍성하게 될지어다 병도 몸 아픈데 손은 졌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가 녹여지게 될지어다 당뇨 혈압이 정사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 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랑을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드공진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치질도 치랑을 받을지어다 갑상선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비로 예수의 비로 예수의 비로 난치의 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랑을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새 생명이 어떤 병도 다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슈퍼맨